자, 일단 과감히 저희에게 도전장을 내민 배명 어두학교 우리 야구먼이 형을 받으세요! 배명, 화이팅! 약해, 약해! 상봄하거든요 그게 뭐예요, 그게? 나한테는 못해, 나한테는 말이야 그게 너무 창피해 저희들을 위해서 약간 응원을 해 주기 위해 와주시고 과자의 그룹, 아이설틴! 저희도 팀 이름 하나 정하자고요 아, 저희도 뭐 살짝 정해봤죠? 네, 저희도 나이를 합치면 268이거든요 저희는 투 헌드레드 시스테이... 아이 투 헌드레드 시스테이... 아이 투 헌드레드 시스테이... 예, 시스테이 에이십니다 얘기하다 보면 세월이 나간다는... 아이 투 헌드레드 시스테이 에이십니다 자, 그럼 지금부터... 노웅철 씨가 다른 네 분의... 오늘 선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을 보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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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두번째 선수 유... 대단한 팀 오늘 처음 나온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서 그냥 가긴 좀 그렇죠 융자 융자 이거 근제 닦는 사람들 좀 해줘 자! 어리공사람들 유재석! 축하드려요!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한 대! 자포자기야! 자포자기야! 저 지금 그림! 그림! 아우! 제가 뭐 여기까지는 세 분을 뽑았지만 마지막은 등급을 하나로 봤어요 정말! 등급은 들어! 저희 한 팀을 쓰니까 마지막 한 번 호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여기가 너무 싫어! 급이 이렇게 나리냐 어렵다 제발! 보자 좋아! 영구의 마지막 얼굴은! 조혜명! 조혜명! 야! 야! 잠깐만! 야! 봉이 나오면 신기한 게 아니라 초청구리! 저게 그래 진짜! 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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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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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생이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렇게 막장 인생에서 무너지니까 연예인, 개그맨에 대해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이제. 여기가 마지막이야 마지막. 저희도 어떻게 어떻게 버티는 것 같아서 무너지니까 답답합니다. 저야 괜찮아요. 저 홀몸이니까 어떻게든 살지마 이 사람은. 집에 와이프도 있고 보는 사람 생각해 줘야지. 농촌은 너무 메말랐어. 에이스가 그만큼 중요합니다. 이제는 평소 훈련을 그만큼 잘해 주셔야 돼요. 자, 우리 그 아이설틴 여러분들의 표정. 뭐 저렇게 나눠진 것이 그렇게 크고 있나 있나.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뭘 그렇게 좋아하며. 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뭘 그렇게 센 거 아나. 하는 그런 의아한 표정으로 저희를 보겠어요. 하지만 저희에겐 그러지 않습니다. 정말 몇 발자국 차이지만 저쪽과 이쪽은 저희에겐. 야, 이렇게 뭐 하러니까 진짜 비호감이야. 그래, 좋아. 니들끼리 해서 시청률 잘 나나 보자고. 니들끼리 해봐. 해보고 시청률 어떻게든 보자고. 어? 잘 나올 것 같아. 잘 나올 것 같아? 우리 박명수 씨, 김성수 씨, 이은석 씨도 비록 오늘 경기에는 직접 참여를 하지 않지만 저희들을 응원해 주시고. 그럼요. 너 같으면 응원 나오겠니? 니네들이 응원하고 다 해 주면. 드려가, 우리 드려가. 자존심이 있어. 됐어. 퀴즈 안 받고 다 했어. 에이씨. V.I.C.T. O.Y. V.I.C.T. O.Y. V.I.C.T. O.Y. V.I.C.T. O.Y. 저기 있었어. 저기 왔어. 저기 왔어. 아니, 우리는. 야, 야, 야. 저기 있었어. 아까랑 같이. 쭉, 쭉, 쭉. 이렇게 сегодня.